나 진주한테 사귀자고 했다 태민이 착하고 순진한 애야 갖고 놀지마 또 뭘 갖고 놀았다 그래 너 거기 어디야? 너 같으면 어디냐고 알려주겠냐 이 또라이야? 너 좋아해주면 안 되냐? 나랑 연애 좀 하면 안 돼? 그냥 안데리가 너무 안 됐어서 그 놈 이름 좀 물어봐 둘째한테 한 번 알아보게 너 순영이 소식 들었냐? 그 말 책임질 수 있어? 졸업을 했어? 못 했어? 너 졸업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많아! 팀장님 제가 웃는 게 왜 좋아요? 안데리 웃을 때 예쁘기도 하고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? 고맙습니다!